컴퓨터 시스템 밸레이션 글로벌 가이던스 강의를 맡게 된 바이오커넥트 대표 김현진입니다. 혈액 제재 종사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컴퓨터 시스템 밸레이션을 어떻게 이뤄야 되며 또 컴퓨터 시스템 밸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밸레이션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규정은 1997년도 미국 FDA의 20 CFR Part 11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실제 전자기록 및 전자설명에 관련된 규정으로 메디칼 디바이스 영역과 임상 부분, 실험실에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제조에 관련된 GMP에 관련된 부분에 20 CFR Part 11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20 CFR Part 11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rt 11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모든 컴퓨터 시스템, 제조와 실험실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기록이나 데이터가 실제로 발생되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요구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추적, 어떠한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돼서 언제, 누가, 어떤 사유로 데이터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훈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모두 문서화되었는지, 문서화된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한 정기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해당 시스템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전자서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자서명에 대한 요구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백업 및 복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 11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제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의 대상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은 아까 파트 11에서 보셨다시피 GMP 영역뿐만 아니라 GLP 영역, GCP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GMP 영역에서는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GMP 영역에서의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메뉴팩처링 익스큐션 시스템, MES, MES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대상이 됩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레이닝 시스템 같은 ERP 시스템도 GMP 영역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고요. 특별히 실험실 GLP 영역에서는 크로마토 데이터 시스템, 또 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림스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도 GLP 영역에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대상이 됩니다. GCP 영역에서는 임상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통계와 처리하는 크리니컬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와 이와 관련해서 또 CSV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FDA에서는 Guidance for Industry라는 가이던스를 통해서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실제로 데이터의 어떤 완전성과 일관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과 그 다음에 완전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문에 보면 데이터의 완전성과 일관성과 정확성이란 여기 보시면 출처와 가독성과 그리고 동시성과 원본과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줄여서 알코아라고 하는데 이 알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처,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행위를 한 그런 출처를 명확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가독성, 데이터의 항목을 읽고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시성, 그 당시에 데이터가 발생할 당시에 그 당시에 동시적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최초 기록 또는 원본을 보관, 유지해야 된다. 그 정확성은 이러한 일을 반영해야 된다. 지금 이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이나 제조 기록들이 위변조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 그리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FDA에서는 데이터 인테그리티라는 실제 항목으로 가이던스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또 요구된 사항들이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 배렐리션을 통해서 해당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완전성 있게 보존이 된다.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스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과연 어느 부분까지를 포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스컵은 데이터의 보유 및 검토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기록 및 전자기록 뿐만 아니라 그 전자기록이 생성돼서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체인을 실제로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추적, 이 전자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전자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 감사추적 데이터를 실제로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 감사추적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추적 검토용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의 활용 대상은 GMP에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한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MP와 관련이 없는 회계 부분이라든지 또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감사추적용 검토 시스템을 GMP상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GMP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배치 레코드라든지 실험의 결과 데이터라든지 혹은 실험실의 모든 로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추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액세스 및 권한 통제에 관련돼서도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21 CFR Part 11에 요구하는 개정관리 정책과 보안의 요구사항과 일맥 상통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를 권한별로 구분을 하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보유하는 것이 데이터 인테그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의 준수 및 절차와 앞에서 있던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SOP화하거나 절차화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을 통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 첫 번째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각 시스템별로 혹은 각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별로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해 놓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의 운영 절차와 이런 것은 데이터 관리하는 조직, 시스템 운영을 하는 조직을 일단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조직이 이러한 운영과 이러한 IT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 인테그리티 스콥에 포함되게 됩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일단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정책과 관리 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대한 관련 조직을 수립하고 또한 그에 대한 관리 절차,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실제 우리 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밸리데이션 실제로 해당 시스템들이 밸리데이션이 됐는가 또 그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작업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SOP가 돼 있는가, 교육이 돼 있는가, 문서화가 돼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요구사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FDA의 21 CFR Part 11의 준수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데이터 인테그리티 체크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앞서 말했던 audit trails 모든 분석 결과에 대한 audit trails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audit trails에 대한 점검 기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인테그리티 체크 포인트가 되고요. 보안 사항들, 시큐리티, 로그인 아이디 및 암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가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또 실제 데이터의 아카이빙과 그 다음에 백업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그런 것들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상 대책 등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요한 데이터 인테그리티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CSV와 관련된 규정은 크게 투에니언 CFR 파트 11과 또 최근에 또 식약처에서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표한 데이터 인테그리티 확보가 사실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CSV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의 기본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GANF5 Risk Based Approach라는 가이던스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V모델이라고 부른데요. 최초의 플래닝을,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계획에 따른 실제 규격화를 진행하게 되고 그 규격에 대한 실제 수행, 혹은 구현, 혹은 제작, 혹은 개발 이런 것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규격에 따라서 잘 구현 또는 컴퓨터 시스템, 구성 또는 개발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규격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리포팅 여기서 리포팅은 문서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서화하여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끔 잘 정리되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좌측의 계획 단계와 우측의 그 계획에 따른 검증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csv 모델은 계획과 규격화, 그 다음에 검증, 그리고 문서화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초 아까 그 밸리데이션 v 모델을 보면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계획은 밸리데이션 계획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계획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보증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할 것이냐 또 수행할 활동은 어떤 것이 될 거냐 그에 따른 우리 밸리데이션 수행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무엇이며 또 그것을 수행할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담당을 할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이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따라서 실제 밸리데이션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 밸리데이션 계획서에 많은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밸리데이션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나서 시스템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혹은 우리 기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계획서에는 이 시스템 파악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당 기관 우리 조직에 보유하고 있는 IT 시스템이 ERP, LIMS, MES, 실험장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상태나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 상태나 그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자 그리고 버전, 공급업체 등의 정보들이 요약되어서 이 시스템 인벤토리라는 장표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정의 분석 및 모니터링, 생산 공정의 품질 데이터를 취급하는 하드웨어를 폼하는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되 위험 분석에 따라서 영향도, GMP 영향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적인 검토 업무를 할 때 이 해당 컴퓨터 시스템 인벤토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방법의 결정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컴퓨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방법은 각 시스템의 복잡도와 또 GMP 영향도에 따라서 결정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시스템의 수행 방법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 방법은 실제로 해당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벨레디션 방법도 복잡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GAMP5에서 요구하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1, 3, 4, 5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인프라 스트럭처 여러분 네트워크나 백업 장치나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스트럭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벨레디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3과 4, 5에 포함돼서 수행되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없이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OS라든지 이런 실제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우리가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스트럭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3, 4, 5 카테고리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시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통 IQ나 OQ 단계에서 간단한 체크리스트 혹은 증명서 첨부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non-confiden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당장에 우리 회사에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분석 장비 소프트웨어들이 카테고리의 세 번째에 속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한 것은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 밸레이션의 복잡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운영 상황과 우리 회사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해당 구성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카테고리 4에 해당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림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환경과 우리 회사의 구조에 맞게끔 변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구조에 대한 사이트 밸레이션이 사이트에 대한 환경에 맞게끔 밸레이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5번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소프트웨어라고 말합니다. 커스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아예 구조와 환경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설계를 요구해서 그것들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테고리 5로 컴퓨터 시스템 밸레이션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테고리 3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CSV 활동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 규격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거나 도입을 해서 그에 대한 테스팅 문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회사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혹은 구성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저 리퀄럼트 스페시피케이션 사용자 요구 규격서와 또 기능 규격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해당 제품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변경되게 되는 컴퓨터에 대한 스펙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펙에 따라서 컴퓨터 테스팅을 하게 되고요. 또 해당 기능에 대한 펑셔널 테스팅 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요구 규격에 따른 리퀄럼트 테스팅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카테고리 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우리 회사에 맞게끔 개발 또는 설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서는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설계를 어떻게 변경하였느냐 혹은 설계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격도 필요하게 되고 각각의 테스팅 단계도 각각 모듈에 대한 테스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테스팅, 또 기능 테스팅, 사용자 요구 규격 테스팅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테스팅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새로 개발되거나 새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리뷰가 필요하게 된대요. 그런 리뷰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완벽한 그런 CSV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요구 규격서의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 요구 규격서는 테스트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스마트라고 하는데요.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매줄러블,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치버브,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되고 리얼리스틱, 그리고 현실 가능해야 되고 테스트가 가능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구성 설계가 테스트 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해당 요구사항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테스트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서화 되었을 때 추적 가능하게끔 작성될 수 있도록 URLs를 작성해야 됩니다. 공급자 평가에 토대가 됩니다. 이 URLs는 공급업체 선정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FP 형태로도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s의 극한 요구사항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생산 또는 공정 프로세스와 연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GMP 상황에서는 생산 또는 공정 프로세스가 다 이렇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IT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URLs에 넣으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구사항마다 고유의 식별자, 번호를 부여하고 변경되면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URLs의 내용은 기능적인 요구사항도 필요하고 또 데이터의 요구사항, 운영의 요구사항, 또 인터페이스 혹시 타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조건, 물리적인 보안 등의 환경 요구사항도 필요합니다. 또 제약 조건, 우리가 유지관리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URLs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 혹은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도입에서부터 폐기까지에 대한 모든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산출물, 또 제공문서, 교육훈련, 이러한 내용들에 또 이후의 유지관리분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URLs에 담을 수 있습니다. URLs 예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URLs의 각 번호를 이렇게 따고 또 요구사항을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한 수준으로 적고 밸리데이션의 요구 수준, 우선순위를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같이 포함해서 넣으면 해당 요구사항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공정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인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평가입니다. 위험평가 부분은 우리 FDA에서 요구하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지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기준을 삼고 그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여부를 결정하고 테스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어떤 논리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파트 11에서도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항목 대상을 선별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위험평가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내용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평가 전략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위험평가에 관련된 위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험평가의 툴, 위험평가 이후의 처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위험평가 전략은, 컴퓨터 시스템의 위험평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위험 관리는 특별히 ICH 가이드라인의 Q9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위험평가 전략의 원칙입니다. 위험평가를 통해서 대상 프로세스의 GMP 영역과 Non-GMP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재 위험과 위험관리 방안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평가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평가, ICH Q9에서 제시된 위험평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평가는 첫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를 실제로 어떻게 리덕션, 줄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또한 리스크 컨트롤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그 위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통제하고 리뷰하는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발생됐을 때도 위험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도 위험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시스템이 변경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위험평가가 수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폐기가 된다. 이때도 폐기에 따른 위험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험평가의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 맵핑 방법도 있고요. 식품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HESOP, 그 다음에 폴트리 어널리시스 같은 FTA도 있고 주로 많이 쓰는 FMEA 방법이 있습니다. FMEA 방법은 Failure Mode and Effective Analysis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리스크에 대한 식별이 되면 그 리스크에 대한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대해서 점수화, 정량화해서 위험의 우선순위와 위험의 강도를 결정해서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Failure Mode and Effective Analysis라고 하는데 우리 CSV 혹은 IT 시스템의 위험평가 방법에서는 FMEA가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실제로 CSV와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아까 위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초 계획 단계에서도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시피케이션 작성할 때도 그 다음에 또 변경이 있을 때도 그 다음에 폐기할 때도 위험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될 때는 최소 두 번의 위험평가를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래닝 전 단계에서 Initial Risk Assessment, 초기 Risk Assessment를 수행을 하고 또한 플래닝 단계에서는 실제로 Risk Based Decision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R1과 R3, 초기 Risk Assessment와 또 각각의 기능이 정의됐을 때 기능에 대한 Risk Assessment는 필수적으로 두 번 이상은 하라고 일단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에 대한 위험평가는 초기 Risk Assessment, 초기 Risk Assessment는 간단히 그냥 실행하셔도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수행하셔도 되고요. 다만 우리 R3, Functional Risk Assessment 같은 경우에는 각 기능이 디파인됐으면 그 각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테스트 위험평가를 하게 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에 따른 테스팅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Mitigation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Reduction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평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기 위험평가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위험평가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기능에 대한 임팩트가 있는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기능에 대해서 Risk Assessment부터 그래서 한 번, 두 번, 최소 두 번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실제로 버리피케이션을 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리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현재 하게 되면 베스트 프레틱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MEA에 대한 예시가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업체에서는 프로세스가 바이오 공정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프로세스의 기능들 그 다음에 위험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솔팅 그 다음에 위험의 발생 요인들 이게 우리 FMEA에 의해서 사람이냐, 기계적이냐 아니면 재료에 의해서냐, 방법에 의해서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위험 설명, 위험의 시나리오 상당히 중요했죠. 우리가 미리 예측된 위험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예측된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영향도와 그 다음에 발생빈도와 검출력이라는 그 세 가지 파라메타를 통해서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요. 등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예시 방법이 바로 FMEA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따라서 실제로 개선은 어떻게 할 거고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가져가며 또한 그 조치에 대한 결과 조치 이후에 영향력과 발생빈도, 검출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언제 어떻게 테스트가 되느냐 까지를 작성이 되면 상당히 잘 작성된 FMEA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리스크 솔팅,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 위험을 분류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환자와 사용자의 안전, 유저 세이프티 우리가 제조하는 의약품 혹은 그런 것들이 환자나 사용자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I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겠죠. 하지만 환자와 사용자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하나의 요소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건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데이터의 완전성과 그 다음에 일관성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이터 무결성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위험 분류를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위험 시나리오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저장, 이건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데이터의 저장,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예시적으로 작업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결과의 백업 불능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손실로 인한 규제 대응 불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데이터 저장이 제대로 안되면 백업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손실로 인한 규제 대응 불가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의 영향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제시 못하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환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대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실 생산 임상 결과의 일체성 실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관성이나 이런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FDA에서 혹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때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리스크 위험에 대한 분류와 또 위험의 분류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예시적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잡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영향도입니다. 영향도. 영향도 평가는 어떻게 우리 기준을 잡느냐. 사건 발생에 따른 제품과 품질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High, Medium, Low. 그래서 영향도가 높은 건 제품이나 품질에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제품의 품질에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이다. 낮은 거. 제품의 생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잡아보면 영향도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만한 위험이다.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고 규정이나 정책에 맞지 않는 위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Medium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이나 지원 기능상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간접적인 영향, 그 다음에 제품 데이터에 신뢰해 줄 수 있는 영향. 이건 때에 따라서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영향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스템 제품, GMP 데이터에 영향이 없는 위험이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상이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영향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정량적인 요소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리 굳이 얘기하자면 일탈의 발생 가능성,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류 요소가 발생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석팀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트렌드 시스템 동안 일탈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추측한다 해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휴먼 에러 이런 것들은 발생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중간이다, 프로그램적으로 계산에 의한 데이터 생성, 수정 조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험 분석팀이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런 것들은 기기 오류, 이런 것들이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중간 단계는 계산이나 통계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기적인 어떤 작동이나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중간 정도 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람이 직접 타이핑하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단은 발생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향도와 또한 발생 가능성을 이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리스크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위험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의 위험 등급의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을 토대로 해서 위험 등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도가 높고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이 두 가지 요소로 해서 1등급, 등급이 1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영향도가 낮으면 등급이 3으로 이렇게 1, 2, 3등급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갱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요소는 발견 가능성입니다. 발견 가능성은 발견 가능성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인지할 가능성을 말하는데 발견 가능성이 높으면 리스크는 낮게 되고요. 발견 가능성이 낮으면 리스크는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영향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검출 가능성을 가지고 리스크 클래스를 만들었죠. 리스크 클래스 그래서 빨간색은 클래스 1, 노란색은 클래스 2, 녹색은 클래스 3이 되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발견 가능성은 실제로 발견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High Risk Priority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영향도와 그다음에 발견 가능성을 또 검출 가능성과 해서 실제로 검출 가능성이 낮으면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 클래스 1, 2, 3를 구분해 놓고 이 1과 검출 가능성이 낮으면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클래스 3와 또 검출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는 위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규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밸리디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규격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규격서 작성은 대부분 공급사에서 제출되는 문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앉아 가지고 모든 문서를 다 작성할 수는 없고 공급사가 제출하는 그런 또 공급사가 제공하는 문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 규격서 그다음에 구성 규격서 설계 규격서 하드웨어 뭐 설계 적격성 평가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표 이런 것들로 규격서를 쭉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보통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계에 관련된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이거는 이제 설계를 검토하는 테스트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이거는 우리 실제 시스템 혹은 장비 혹은 우리 설비가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되겠죠. 오퍼레이션 퀄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능 규격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운전 범위 안에서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PQ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제조 환경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규격에 따라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 네 단계의 테스트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카테고리 4, 5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의 범위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를 모두 다 하느냐 모든 대상의 기능에 대해서 모두 다 하느냐 아까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의 어떤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의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 범위를 규정할 수 있고 또 간프 카테고리와 시스템 복잡성 이거에 따라서 실제 테스트를 또 수행할 수도 있고 공급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급업체가 GMP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혹은 이해도가 높다 이런 어떤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테스트 범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 대한 어떤 범위 설정을 예시적으로 할 수가 있고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가 낮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리스크가 높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복잡도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A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A는 전체적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실제 시스템 복잡도도 낮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큐먼트 체크 정도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인 테스트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표는 IQ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트 형태로 장표를 만들 수가 있죠. OQ는 보통은 시스템 공급자 혹은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요.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테스트를 어떤 대상으로 테스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건지 테스트 환경은 어떤지 테스트가 누구에서 테스트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단위적인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테스트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한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PQ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테스트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대상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 환경 책임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규격에 대한 테스트가 사용자 규격이죠. 사용자 규격에 대한 테스트가 다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장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테스트가 요구사항 대비해서 테스트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추적할 수 있는 장표를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혹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위험 분석이 된 것들이 다 테스팅이 됐다.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적이 된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밸리디션 서머리 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가 밸리디션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실제로 도입 당시에 우리가 밸리디션 수행하느냐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도입된 것들에 대해서 밸리디션까지 검증이 다 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 있느냐 절차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실제로 겜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SOP들을 실제로 정책적으로 보관하고 정책으로 구분해 놓고 작성해 놓고 있으면 실제로 어떤 정책에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OP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QA 또는 GMP 조직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SOP 문서의 버전 및 배포 상태를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16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혹시라도 개발하게 되면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변경은 어떻게 할 건지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따른 SOP 권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로 절차화 되어 있고 이런 절차화 되어 있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책임 관리 조직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돼서 해외 기관의 실사는 실제로 CSV에 대한 정책과 이에 대한 관리 보증 절차 여부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특별히 데이터 인테그리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혹은 CSV를 포함한 데이터 인테그리티 관리 조직이 있는지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공급업체를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 제조에서 원료를 제공하거나 부자재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벨리데이션의 유지 및 절차화 여부 그 다음에 문서화,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도 문서화가 되면 이 문서화에 대한 승인 검토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벨리데이션을 일단 끝내게 되면 이에 대한 재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 검토 이런 것들이 해외실사 기관의 어떤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483 워닝루터라고 해서 해외실사, 특별히 미국 FDA에서 워닝루터를 사례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어디 트레일, 감사추적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런 기능들이 비혈성화 되어 있다든지 사본이라든지 사본 생성 시에 원본에 대한 기록이 없다든지 보안 상태, 예를 들어서 ID 패서드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물리적인 보안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CSV가 안 된 시스템이 있다든지 변경 관리가 안 된다든지 전자 서명을 인과 없이 책임 없는 사람이 한다든지 또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거죠, 겹쳐쓰기 데이터를 겹쳐 쓴다든지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83 레터를 FDA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대한 밸리데이션 관련된 규제와 또 규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또 거기서 중요한 밸리데이션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밸리데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험 평가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